안녕하세요. 문종영어 대표 강사 광인수입니다. 계속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961번이죠. 어퍼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A를 보면 We went to mall. 우리는 mall에 갔습니다.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At which place? 이렇게 끊어서 위치에다가 선행사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선행사인 명사를 대입해보면 쇼핑센터에서, 말 되죠? 쇼핑센터의 at which place니까 이거는 꾸며주는 관계의 혁명사네요. 그 쇼핑센터의 장소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말 되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자동사. 자동사니까 목적이 원래 필요가 없으니까 문장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면 전사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관계의 보살을 쓰던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 파트가 나왔는데 전치사 명사를 쓰던지 아니면 관계되면서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니까 at which 쓰면 맞겠습니다. 비로와서 he was obedient and did whatever the teacher told him to do. 그는 he was obedient. obedient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는 순종적이어서 did whatever.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ever가 들어가면 등지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whatever니까 무엇이든지. the teacher told him to do. 선생님이 그가 하도록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tell이라는 동사 다음에 tell, 목적, 투부정사. 이것도 특별히 문제를 안 돼요. tell이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 아니니까 뒤에 툴을 쓰면 되죠. 그래서 tell, 목적, 투부정사. 비도 맞는 표현. obedient,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형태 쓸 수 있죠. 시로 와서 the one thing by which he was famous was his love jokes. one thing. 한 가지. 그가 유명한 한 가지는 이렇게 괄호가 묶일 텐데 비동사 다음에 famous 나오니까 완벽한 문장.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그 자체를 완전하죠. 주어동사, 주격보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유명하다고 할 때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고 할 때 be famous for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by가 아니고 for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전사 위치가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문장이 자동사로서 이건 자동사로서 완전하니까 앞에 전사 위치를 썼죠. 그 다음 그 장소에서니까 at을 쓰면 돼요. 이 경우는 그가 유명하다 할 때 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전사가 필요하고 그런데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고 해서 be famous for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by가 아니고 for을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유명한 한 가지는 was his love joke 자, 그가 농담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의 유명한 점이다. 자, C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뒤로 와서 자, she is one of those women 아, those men 그녀는 자, 그러한 여성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떤 여성이냐면 whom I am sure 자, 콤마 콤마 뭐 콤마 있든 없든 콤마 없을 수도 있는데 없더라도 괄호는 보면 돼요. 이건 중간에 들어가는 수식어니까 자, 주어동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수식어 자,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수식어 우리가 어제 본 어제 본 여인들 중에 한 명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죠. 자,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 목적이 지금 사라졌고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목적이 관계되면서 whom을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로 와서 자, this is a rule 자, 이것은 규칙입니다. the application of which depends on the text 자, 동사 개수를 보면 자, this is just is가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뒤에 depends에서 동사 두 개죠. 자,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맞아요. 동사 개수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은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선행사의 명사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규칙이니까 규칙의 적용 자, 이해되시죠? 자, 규칙의 적용은 문맥의 자, 맥락의 뭐 상황에 달려있다. 컨텍스, 상황 자, 맥락 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는 안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틀리게 낼 수 있냐면 자, the application of 위치가 아니고 이것을 말해 잇으로 쓰면 잇이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룰을 받아서 대명사 잇으로 쓰면 맞을 것 같죠. 자,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안되고 the application of 위치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잇을 쓰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잇을 쓰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973번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자, 밑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 자, in the photograph 자, 그 사진에서 taking some time in the 1960 1960년대 그 어느 때 찍힌 사진에서 일단 여기서 뭐 바로 확인해 될 수 있는데 지금 자, 능동수동 자, ING가 있으니까 능동인지 스톤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능동수동 확인해야 되는데 능동수동 확인한 방법은 뭐 지난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명사가 기준 이라고 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명사 기준이니까 자, 보면 자, 명사를 찾아보면 바로 옆에 있네요. 자, 포토그래프의 명사죠. 이해되시죠? 명사 기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사하고 take-up 관계를 따져보면 사진은 자, 찍는 게 아니고 찍히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이 명사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진을 찍으니까 take-up을 쓸 수 있는데 아, 포토그래프 사진의 경우는 찍, 찍는 게 아니고 찍히는 거니까 자, take-up이 아니고 taken 이렇게 쓰는 것이 막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아, 그게 이제 무언 무엇을 동사다. 타동사라면 타동사들의 목적어가 있어서 그 목적어 타동사들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자, 목적어를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를 하다니까 능동 목적어 없으면 이제 비동사 PP가 돼서 수동이 된다고 했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take 어, 뒤에 보니까 sometime은 보사 그 다음에 in plus in the 1960s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괄호 묶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결국 괄호 묶어서 빼면 괄호라는 것은 해석이 되면 해석을 하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빼라는 거니까 뺄 수 있다는 수식어라는 뜻이니까 이걸 빼고 나면 결국 목적어가 없어요. 문장의 핵심 성분인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과거분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을 뭐 해보겠습니다. 자, my father is my father said 나의 아버지의 머리는 he's turned to his left 왼쪽으로 넘겨졌다. 턴 왼쪽으로 뭐 그 머리가 왼쪽으로 이제 쏠렸고 넘겨졌고 his mouth slightly open 자, 아버지의 입은 약간 벌려져 있었습니다. in a relaxed 그 뭐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자, 편안한 할 때 relaxed 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릴렉스는 아예 그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면 돼요. 편안한 이라고 할 때 relaxed 편안함을 주는 하면 relaxing 이렇게 쓰면 되는데 미소가 편안한 이라고 할 때는 relaxed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것도 특별히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와서 978번입니다. 자, 울참은 고르시오. 자, once a decision has been made 자,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원스는 이제 일단 뭐 뭐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일단 뭐 뭐 하면 그래서 일단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뭐 특별히 문제 안 되죠? 주어, 동사 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크게 괄호 묶을 수 있죠.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 절이니까 이렇게 괄호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자, 세컨 게싱 자, 내리고 난 뒤에는 세컨 자, 두 번째로 게싱 생각하는 것 게싱은 짐작하다 생각하다니까 뭐 지극하면 이걸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사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 뒤늦게 비판하는 것 이것을 세컨 게싱이라고 합니다. 사후 비판 이렇게도 말해요. 세컨 게싱 사후 비판은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 뒤늦은 후회는 뒤늦은 후회는 자, may just 뭐 단지 자, 부사죠. 단지 interfere with 자, interfere with는 요거 단어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엇뭇을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interfere with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일을 자, 방해를 할 뿐입니다. 뭐 a, b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접속사 a는 맞고 그 다음 interfere with 자, 방해하다 자, 무엇뭇을 방해하는 거니까 interfere with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fox in is of favor 이솝우아에 나오는 여우는 이솝우아에 나오는 여우는 이솝우아에 나오는 여우는 근데 어떤 여우냐 하면 who pines for abandoned grapes 자, 여우는 이제 물론 동물이니까 주로 위치를 쓰는데 이솝우아에 나오는 여우 같은 경우는 의인화 되었으니까 이렇게 후를 썼어요. who pine for 자, pine for는 갈망하다. 뭐 long for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long이나 연 연은 쓰기도 하는데 연 for 이렇게 쓰면 갈망하다. 몹시 바라다. abandoned grapes 자, 포도하고 abandoned를 강타하지만 abandoned는 포기하다의 뜻인데 포도는 포기가 된 거죠.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포도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니까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포기가 된 포기된 포기를 한 포기가 된 포도를 갈망하는 여전히 갈망하는 그 여우는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포도를 이제 자기가 신포도 뭐 sour grapes 해서 신포도라고 말을 하고서 그냥 아무런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다 second guessing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포기한 포도에 대해서 여전히 갈망하는 여우는 자, 어떨 수 있냐면 could be wasting energy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에너지냐면 에너지가 명사죠. 이걸 꾸며주는 ing 자, better expanding obtaining the next meal 다음 먹이를 얻는데 다음 먹이를 구하는데 더 잘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expanding 에서 ing에 붙었으니까 이게 능동이 맞는지 expanding 아니 수동의 expanded가 맞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expanding이 맞는지 expanded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에너지 명사 기준이니까 이 명사인 에너지하고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expand는 쓰다의 뜻이에요. 에너지는 expand를 하는 게 expand가 되는 거니까 expanding이 아니고 expanded를 써야 되죠. 그렇죠. 자, 명사 항상 이제 능동성은 그 기준이 되는 명사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때 명사라는 것은 아무런 명사 마구잡이로 명사가 아니고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주어라는 것은 결국 진짜 주어 아니면 음상이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가지고 진짜 주어 또는 음상 주어하고 관계를 따져서 하면은 능동 받으면 수동 그게 기본이니까 꼭 주어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987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면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xpects 연방항공청은 항공국은 이런 뜻인데 이건 정확히 해석은 못해도 돼요. 지금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FFA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항공당국 뭐 이렇게 해도 되고 FAA는 기대합니다. 또 비행기의 숫자 비행기 편 비행기의 숫자가 비행기 편이 이런 뜻이네요. The number of flights 뭐뭐의 숫자 주어는 더 넘버죠. 정화사도로 시작하면 넘버 앞에 정화사가 있으면 뭐뭐의 수 이런 뜻이니까 단수 동사화 되고 비행기의 숫자가 By more than author 기수 서수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상 만큼 이건 차이를 나타날 때 바이로 써요. 이런 차이로 이런 만큼 자 다음 향후 10년 동안 다음 10년 동안 3분의 1 이상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Expect가 동사 이것이 더 넘버 오브 플라이츠가 목적어 그 다음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Increasing이 아니고 To increase 이렇게 쓰면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Increase 6 이렇게 이걸 주어 동사로서 또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이걸 주어 동사 쓰려면 Expect That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 Increase 미래 상황이니까 Will Increase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어요. 그런데 간단히 쓰려면 Expect 이것이 제일 간편하죠. Expect 지각동사 생각동사 아니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브정사 쓰는 것이 제일 간편한 그런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할 때 Expect That 써진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미래니까 Will Increa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Further burden 콤마 인지 접사 없으니까 분서를 바꿔야 되는데 짐을 부담을 주다 burden 명사는 짐이나 부담이에요. 지금 동사 쓰여가지고 인지 붙었으니까 동사 쓰인 건데 burn in the congested 에어 트래픽 시스템 혼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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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제스티드 지금 에어 트래픽 시스템 이게 명사니까 이게 기준인데 항공교통 시스템이 혼잡하게 되는 거니까 이디가 맞죠. 혼잡해진 항공교통 시스템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998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om tries to explain his wife Tom은 자신의 아내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이게 왜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아직 제가 외우라고 했던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외우지 않은 건데 그게 뭐였냐면 explain 이 동사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cc 기억이 좀 날지 모르겠네요. cc 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대충 기억이 나면 전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cc 이 나오면 꼭 애게라는 말 앞에 우리말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더라도 애게라는 말 앞에 꼭 툴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이 툴을 빠뜨리면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역동사 지각동사 쓰는 아 다시 수요동사 애게목적어 직접목적어 을를목적어 이런 사역 사형식의 수요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아니고 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애게란 말 앞에 간접목적어 원래 사형식의 간접목적일 때는 애게란 말 앞에 툴을 안 붙이죠. 안 붙이는데 이런 동사의 경우는 애게란 말 앞에 툴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수요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ccb인데 c가 뭐냐면 say e가 explain 설명하다 여기 나왔죠? 설명하다 따라서 그의 아내에게 that, e, r을 설명하던데 여기 툴을 반드시 넣어야지 맞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explain 툴가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틀린 거죠. 다음은 계속 보면 announce 발표하다 s로 와서 suggest 제한하다 소개하다 introduce 그 다음에 propose 이것도 제한한다죠? 6개의 동사가 잘 나오니까 이거 말고도 mention describe 두 개만 더 써보면 언급하다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할 때 이런 동사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주 잘 나온 거 아니니까 일단 위에 6개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아내에게 뭘 설명했냐면 encouraging her son's dependence 아들의 독립 dependence는 independence가 독립 dependence는 의존이죠. 의존을 권하는 것은 아이의 의존을 부추기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됐어요. 부추기는 것은 prevent 막다동사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것만 맞죠? prevent 목적어 막다동사 할 때는 목적어 from ing 쓰니까 아들이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 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and finding healthy relationship with other women 자 여기다 and가 있으니까 뒤도 맞네요. 뒤에 ing가 있으니까 from ing from ing ing and ing 그러니까 맞죠? 또 건강한 관계 다른 여자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찾는데 찾는 것을 막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막다동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c 이런 동사들 자 외울 것이 저희 문정호 그래마 책 앞부분에서 1, 2, 3, 4, 5 인식 하면서 외울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그게 조금 뭐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알고 있어야지 맞추지 모르면은 외우고 있지 않으면 맞출 가능성이 사실 엄청 떨어지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07번 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부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노 그룹 어 스토리스 자 어떤 어떤 이야기의 집단 자 집합도 노 자 노 시작했으니까 부정어 자 부정어 앞에 나왔네요. 자 부정주어죠. 여기서는 부정주어 뭐 부정부사 이런 게 아니고 부정주어 자 어떤 이야기의 집합도 이집트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집트 전시화다 보여주다 자 Greatest Greatest Which is 자 가장 가장 많은 풍요로움과 depth 깊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and 그리고 분명히 자 none has been more 자 none has been more influential 자 그리고 더 역량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노가 있으니까 자 된 자 된이 있으니까 뭐 여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more을 쓰면 되죠. 된 이것도 완전 부정주어 그래서 주어가 부정주어인 게 힌트가 돼요. 자 주어가 부정주어이고 비어급 된이 나오면 형태사원은 비어급이지만 실제는 최상급의 뜻을 가진 그런 표현이죠. 그럼 요게 쓸 때 힌트가 되는 것이 앞에도 이렇게 지금 최상급 뭐 더 플러스 최상급도 아니고 일단 요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비어급이 된이 나왔으니까 자 엔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 자 부정주어 부정주어 자 엔드가 있으니까 기억나죠? 저울구조 그 다음에 자 비어급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Greatest가 아니고 Greater 이렇게 쓰는 것이 막히 있습니다. Greater 더 풍요로운 더 풍요로움 더 큰 풍요로움 더 많은 깊이를 보여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n the set of tell 이야기의 모음보다 이야기의 세트보다 자 Which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As Grimmet 그리스 신화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집합보다 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풍요로운 더 풍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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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그룹 이야기의 세트는 없다. 결국 이제 실제 최상급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가장 풍요로운 가장 깊이 있고 또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형태상으로 비옥급이지만 실제 최상급의 뜻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공식이 이렇게 되죠. 자 부정주어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뭐 주로 부정주어 동사 뭐 이지가 많이 나오는데 부정주어 동사 그 다음 비교급 다음에 then 그리고 a 그래서 a보다 더 멍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a가 가장 더 멍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위치는 we know 노란 동사 다음에 목저가 없죠. 목저 없으니까 목적이 확대되면서 위치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011번 자 볼까요. 자 가장 접지한 것을 고르시죠. The Olympic Games have grown from a one day affair 자 하루 동안 지속되는 행사로부터 자 from 자 from a to b 그 다음에 2가 있죠. 짝꿍 표현 자 from a to b니까 자 하루 행사로부터 그 다음에 자 블랭크 16 days 잇츠타임 이리 셀 잇츠타임은 왜 네버의 뜻이에요.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자 비헬데링 개최될 때마다 16일간 지속되는 행사로 성장했다 발전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행사람만이 나와야 되는데 어피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 써야 되죠. 자 그런 대명사가 원이라면 원이네요.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막연한 앞이란 명사를 대신 쓸 때 쓰는 넷을 쓰면 되고 지속되다라고 할 때는 자 레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레스트는 자동사니까 컨티넨의 뜻이니까 이렇게 비동사 피피를 안 써요. 이 자체가 자동사. 그래서 원 넷 레스트라면 지속되는 행사 이때 원은 어피어를 대신 쓴 거예요. 아시겠죠? 어플러스 명사할 때는 어플러스 명사할 때는 원으로 쓰죠. 더플러스 명사할 때는 이스로 쓰고 그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B가 되겠네요. 1011번은 자 답이 B가 되죠. 뭐 특별히 문제 안되니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1020번 볼까요? 자 밑줄 부분 중 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죠. 자 계속해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It is claimed It is claimed by some that 자 클레임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의 뭐 소유권 또는 영토를 주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보면 It is claimed by some that 이렇게 놨는데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that 이하를 that 이하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번역하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according to를 넣어서 하면 돼요. according to가 상당히 유용한데 according to 이걸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알겠죠? 어떤 사람의 몇몇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자 주어는 동사다 뒤에 주어 동사 찾은 다음에 몇몇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어는 여기 지금 여기는 주어는 아니고 주어를 정확히 찾아보면 여기 니더가 있고 자 니덜을 넣어 일단 필요는 맞네요. 그렇죠? 앞에 니더가 있으니까 니덜에 넣어 젠사명사니까 인 여기 괄호 그 다음에 주어는 여기 있네요. 어치몬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도치구에 따라서 동사 자 일반 농사 일반 농사를 도치구 만들 때는 두나 더지나 뒤도 쓰니까 자 둘을 먼저 써주고 자 주어 쓴 다음에 동사원이요. 자 몇몇 사람에 따르면 주어는 동사다 자 됐죠? 요거 일단 빼면 자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거 빼고 나머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몇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자 여성들의 업적은 자 성취는 여성들의 성취는 자 심지어 이분도 부사죠. 이것도 뭐 빼도 돼요. 자 심지어 dead a man 남자들의 성취 자 됐은 단수니까 어치먼트를 받는 건데 음 단수 어치먼트 해야 되는데 지금 됐으로 써서 틀렸네요. 자 S가 들어왔으니까 요건 됐이 아니고 도지를 써야 되죠. 자 도우즈 이해되죠? 자 도우즈 그래서 남자들의 성취 성취의 어프로치 자 접근을 못한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원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리더라는 의미 둘 다 아니니까 원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자 리더가 있으니까 요건 요게 긍정이 아니고 부적의 뜻이에요. 자 원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현대 사회 둘 모두에서 원시 시대이든 현대이든 현대적 사회이든 여성들의 업적은 남성들의 업적에 심지어 접근도 하지 못한다. 남자들이 더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방금 말했듯이 지금 남자들의 업적이니까 어치먼치를 받은 거고 어치먼치가 복수니까 도우즈 쓰는 것이 맞죠. 자 이해되죠? 자 도우즈를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니덜 애인 누얼비니까 니더 누얼 썼으니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니덜가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돼야 되는데 부정 부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일반 농사의 경우는 일반 농사 주어가 아니고 지금처럼 도나 더즈나 디덜을 쓴 다음에 주어 동사언역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028번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로사팍스 또 나오네요. 니덜 자 니덜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널 이게 이제 만약에 문장 젤 앞으로 이동한다면 도치가 되는데 요런 경우가 지금 아니고 주어 담아놨으니까 이 때문에 니덜 애인 누얼비 그 순서로 그래서 쓰면 됩니다. 자 로사팍스는 Sought nor expect 자 둘 다 하지 않았다. 자 니덜 애인 누얼비는 둘 다 안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자 디어텐션 자 그 관심을 쫓지도 관심을 추구하다. 요건 SICK의 과거 동사에요. SICK 자 SICK Sought Sought 이게 과거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로사팍스는 어 관심을 쫓지도 않았고 또 관심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이제 관심이냐면 자 그녀의 행동이 자 인이 전사 전사다 하면 뭐 잘 알지 전명구라고 해서 전사 플러스 명사화 되죠. 디파인트는 흉노사니까 반항하는 도전하는 형상도 안되고 디파이언스 자 요것이 틀렸네요. 디파이언스 그러니까 반항하는 행위 그러니까 저항하는 행위 그러니까 저항 행위가 브로털 그녀에게 가져온 브로털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요대에 직접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목적에 관계되면서 대신 쓴 거고 요게 사령사죠. 자 다시 전체에서 가면 자 그녀의 반항 행위 저항 행위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관심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관심을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요. She is pleased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여기는 뭐 답이 일단 B가 답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전사 명사니까 이건 일단 답은 나왔고 자 그래서 CD를 보겠습니다. 자 She is pleased and dead 자 그녀는 기뻤습니다. 자 그녀가 기쁨을 주는지 받는지 자 밑줄에 이렇게 IN이나 ED가 있으면 항상 ING, ED를 확인해야 되는데 명사 기준이라고 했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명사 주어니까 자 그녀가 기쁨을 주면은 ING 기쁨을 받으면 ED가 되죠. 자 그녀는 그녀가 기쁨을 느낀 거니까 ED가 맞습니다. 자 그녀는 기뻤습니다. 자 뭐에 기뻤느냐 하면 That people consider her 자 사람들이 그녀를 consider 생각하다 여기다 자 목적어죠. 그녀를 어떻게 여기었냐면 The mother of the civil rights 자 시민운동 시민관리운동의 어머니 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 자 전체 해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33번 자 볼까요? 자 미친 부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 이렇게 나와있죠. 자 A를 보면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2 자 world war 2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뜻이고 2차 세계대전 이유로 자 이래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신스 다음에 과거 연도나 과거 사건 과거 동사 이런 것이 나온다. 신스가 뭐뭐 이유로 이래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더 다이내믹 그로스 자 역동적인 성장 of communication system 통신 시스템 통신 시스템의 역동적인 성장은 자 전사 명사니까 괄호 이해되죠? 시스템은 of all times 자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이것도 전사 명사 괄호 자 아시겠죠? 자 이걸 다 빼면 자 동사가 보이는데 이렇게 괄호를 묶어야지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이 돼요. 자 주어가 더 다이내믹 그로스 자 단수니까 S가 없죠? 단수니까 have가 아니고 has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니까 has pp도 기억하셔야 되죠? 이유는 신스가 있으니까 신스라는 것은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인데 뭐뭐 이래로라는 것은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것은 결국 현재 완료를 쓰라는 뜻이고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3개 단수니까 현재 완료 중에서 has pp를 써야 되죠? 그래서 has pp 이렇게 나왔어요. 자 unique 독특한 기회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자 뭘 넣은 기회냐면 for the development 발전을 위해서 자 provide일 때 이렇게 4를 전사 4 provide a for b 공급동사 기억나죠? 공급동사 설비동사라고 할 때 전사 4를 쓰는데 또는 뭐 4나 2를 쓰는데 뒤에 물건이 나오면 with를 쓴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기 나오고 provide b4a 또는 provide b2a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발전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발전을 위한 자 to influence for our opinion 자 그래서 대중의 여론에 역량을 끼쳤습니다. 요거 뭐 그대로 했을까 하면 되고 자 뭐에 관해서 on a wide range 자 다양한 범위의 활동과 또는 behavior 뭐 활동이나 행동에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 대중의 여론 대중의 여론에 역량을 끼쳤다. 자 신사 나오면 현저알력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괄호를 묶어야지 자 주어동사 바로 보인다 그런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문제는 안 되죠. 일단 현저알력 시대에서는 현저알력 과거알력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공식만 다시 한번 잠깐 써볼게요. 제가 말로는 얘기했는데 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신스 먼저 써볼까요? 신스가 있으면 신스 뒤에는 자 주어가 있다면 이것은 과거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 그대는 그냥 과거 뭐 과거 사건이든 과거 시점이든 과거 연도든 그냥 과거를 쓰면 돼요. 근데 주기완성은 신스 뒤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시제를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 시제가 뭐냐면 자 주어 다음에 현저알력 따라서 만약에 뭐 have라면 have pp 이렇게 쓰는 거고 삼시 단수라면 has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제에서 딱 하나를 물으라고 한다면 이 신스를 내니까 반드시 이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 have pp 신스 과거 또는 과거동사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1041번 볼까요? 자 적절한 것끼리 짝지인 것은 자 이 노덜 to avoid avoid 피하다의 뜻인데 자 이거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escape 있죠? 피하다 escape 또 뭐가 있냐면 이제 help가 있는데 help가 돕다의 뜻 말고 피하다의 뜻은 앞에 can't 항상 연결되니까 can't help로 기억을 해주세요. can't help escape avoid가 다 동의어 can't 다음에는 help 피하다니까 자 동의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help escape avoid에다 동의어인데 이런 단어는 다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투부정사 쓰면 안되고 동의로서 id를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a, b, c 들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빈칸에 투부정사는 무조건 x니까 자 b는 탈락 자 b하고 d는 탈락이죠. 자 b하고 d는 탈락이고 a하고 c를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하고 c를 보니까 차이점이 a는 빙 pp 자 수동태 그렇죠? 동명사 수동태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disturbing이니까 이것은 능농태 그러니까 빙 pp는 동명사 수동태라고 하고 현재부정사 수동태이기도 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ing만 나오면 동사원행의 ing만 나오면 이것은 능농태예요. 자 그럼 여기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자 기준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찾을 때 기준은 주어인 명사가 기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더 가까운 곳에 음상주어가 있으면 그 더 가까운 음상주어가 기준 자 여기서는 주어가 지금 앞이 안보이니까 자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앞쪽이 안보이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이 i죠. 저 i가 기준 이게 명사니까 자 대명사는 명사로 보면 돼요. 원래는 명사 대신 쓴 거니까 자 명사인 i가 기준이니까 내가 disturb 방해를 하면은 disturbing을 쓰는 거고 내가 방해를 받으면 being disturbed을 쓰면 되죠. 근데 지금 문맥상 뭐죠? 내가 방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니까 이 노덜트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고요. 자 따라서 뭐 a가 답은 바로 나왔네요. a가 정답이죠. 이 b를 안 보더라도 a에서 이미 답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뒤로 보면 i have my secretary 나는 나의 비서가 헤드가 나왔는데 헤드는 가지다의 뜻이 아니고 시키다의 뜻일 때는 사획동사라고 하죠. 자 시키다의 뜻일 때는 사획동사 좀 주의할 것이 자 나는 쓸 돈이 나는 쓸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뭐 i have i have some money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난 쓸 돈을 투 스팬 난 쓸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이제 have가 있는데 여기는 왜 툴을 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툴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have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획동사라고 할 때는 make, have, let을 사획동사라고 하지만 그때 make나 have나 let은 그때는 사획동사 사획동사인데 시키다 라는 뜻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사획동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사역이란 말 자체가 사가 시킬사 여기 일역자예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시킬사 그 다음에 일역 그래서 일을 시키다 일을 시키는 동사 따라서 have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획동사가 아니고 have가 나왔을 때 뒤에 문장과 비교해 봤을 때 목조어가 목조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나와야지 사획동사예요. 지금 이 문장은 내가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돈이 쓰도록 시키다 이게 아니죠. 돈이 쓰도록 시키다가 아니고 나는 쓸 돈을 꾸며주는 쓸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사획동사 아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토부정사 형용사정법 좀 어렵게 얘기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토부정사를 써야 돼요. 툴을 쓴 게 맞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내 비서가 나의 비서가 모든 전화를 뭐 이거 뭐 괄호건 되죠. 전화를 받도록 시켰다. 따라서 동사원형 사획동사는 동사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획동사는 시키다 라는 뜻이 나와야 돼요. 자 메이크 해브렛 그 세 가지가 사획동사 지각동사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오랜만에 복습해보면 지각동사는 세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 보다 듣다 느끼다 이 뜻이 나오면 그럼 지각동사죠. 사획동사 메이크 해브렛 지각동사 보다 듣다 느끼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획동사나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능동일 때 물론 수동이라면 PP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획동사 지각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를 우리가 기타 동사 이렇게 취급하고 기타 동사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툴을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사획동사 지각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툴을 오히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였죠? 사획동사 지각동사이지만 만약에 사획동사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된다면 여기서 비 메이드 사획동사일 때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비 씬 비 헐드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된다면 그때는 지각동사나 사획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툴을 쓰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것도 출제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56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sediment 침전물 가라앉아 있는 것 이런 뜻이죠. The 침전물 of the ocean floor 해저 바다의 마루 부분 바다 바닥 이런 뜻인데 해저 침전물 해저 침전물은 복수니까 알을 썼죠. 밑줄 없지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해저 침전물은 The accumulation of silt Silt는 흙의 한 종류인데 정확히 뜻을 몰라야 돼요. 침전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흙의 accumulation 이런 흙이 쌓인 것입니다. Carrying the rivers to sea 바다 강의 지금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되네요. 강을 옮기다니까 해석 자체도 틀렸죠. 강을 옮기다가 아니고 지금 해석을 뒤에 to the sea가 있으니까 이거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캐링이 아니고 carried 그 다음에 by 이렇게 쓰면 맞겠네요. 강에 의해서 옮겨진 바다로 옮겨진 이런 침전물 그 다음에 volcanic dust 화산재 coastal sand 해변의 모래 그 다음에 엔드가 있는데 계속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디스칼 버려진 shells 조개 껍질 of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물의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accumulation 축적된 것이다. 세드먼츠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네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런 세드먼츠가 있는 해제 세드먼츠 침전물이 있는데 어떤 것이 침전물이냐면 첫 번째가 silt 침적토 그냥 뭐 silt 해도 돼요. sil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olcanic dust 그쵸? 요건 뭐 가로금 되겠네요. 이렇게 꾸며주니까 자 두 번째가 화산재 세 번째가 해안의 샌드 모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버려진 이것도 이제 과거 분사인데 모르면 가로금 되고 이디어받은지 확인해 보면 디스칼드는 카드 카드를 포크할 때 쓰는 그 카드를 버리는 것을 내는 것을 디스칼드라고 하거든요. 버리다 디스칼드는 버리다 뜻이에요. 버려진 그런 조개 껍질 살아있는 생명체가 껍질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버려진 그런 껍질 이런 것들이 accumulation 쌓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디먼트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엔드가 있으니까 앞뒤에 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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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명사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디스칼드는 기준은 디스칼드는 기준은 뭐죠? 명사 기준이니까 셀스가 기준이죠. 셀 저희 껍질은 버리는 디스칼드를 하는 게 아니고 디스칼드가 되는 거니까 디스칼디드 이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밑줄을 앉혀있지만 이렇게 괄호 묶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디먼트 이게 주어 이게 주어가 되고 아가 동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지로 쓴다면 또 틀렸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한 부분들이고 비가 이제 정답인 이유는 지금 강을 옮기다면 말이 안되니까 강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the river 자 바다로 옮겨진 그래서 이렇게 뭐 괄호를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carried to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면 바다로 운반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무조를 또 분석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빈과적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죠. 자 it is foolish 자 어리석은 일입니다. to think that 자 생각하는 것은 자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a leader's skills 자 지도자의 기술이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to all occasions 자 모든 경우에 모든 사례 또 that they can be taught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오아가 있으니까 전체 문장 구조는 자 that 그 다음에 또 that 그 다음에 우아 다음에 또 대신 나오는 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첫 번째는 지도자의 기술이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례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번째 자 대인 자 북스니까 지도자의 기술이 이걸 말하죠. 지도자의 기술이 can be taught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디에 있었냐면 outside outside the historical connect 역사적인 그런 상황 밖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고서 교육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가주어 진조네요. 이것은 가주어 이것도 착공 표현이죠. 이것이 진조어 진조어 대시 아니고 진조어는 투어 띵크예요. 가주어 진조어 투어 띵크이야. 자 그 다음에 자 또는 또 대신해야 되니까 뭐 딜을 넣어서 해석해야 되겠네요. that they can be learned 또 그런 역사 지도자의 기술이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어떻게 학습되냐면 as a secret 비밀로서 비결로서 of control 어떤 통솔의 비결로서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컨트롤 통제의 비결로서 학습될 수 있다고 토팅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됐죠? 이거 뭐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아가 있으니까 같은 that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걸 맞춰가지고 가주어 진조로 연결시키면 해석은 다 돼 있습니다. 자 괄호 잘 묶으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1072번 자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빈칸에 적절한 것 자 빈칸이 있고 blank I was failing 자 내가 failing은 지금 투담엘에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명사가 쓰인 거죠. 시험에서 낙제하는 것 떨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전지사2ing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전지사인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ING가 있으니까 전지사 자 내가 낙제 그 다음에 블랭크 I would not have gone to party 나는 파티에 가지는 않았을 텐데 자 이건 뭐 답은 쉽네요. 그쵸? 왜 쉽냐면 일단 뒤에를 보니까 우드가 있고 우드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낫은 뭐 부정이니까 낫 들어간 것뿐이고 have gone 결국 우드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하나 하면 가정법 중에서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이제 가정법 우리가 진도가 나왔었는데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는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우드 동사원형 물론 우드로 이제 대표를 한 거고 우드 sh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써주면 돼요. 자 다시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드 동사원형 됐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ead pp 주어 우드 have pp 물론 그때도 우드 대신에 should could 해석은 현재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로 해야 돼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또는 뭐뭐일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해석은 과거로 해야 되죠. 만일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따 우드 have pp니까 자 그걸 그대로 그대로 이제 이용해서 if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e는 탈락이네요. head pp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if 우드의 pp는 안되죠. 탈락 그래서 b하고 e는 탈락 그 다음에 a는 if가 아니니까 탈락 그래서 c나 d인데 자 가정법은 if를 항상 쓰는 게 아니고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if가 생략되면 이제 도치가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치가 되니까 이제 head 원래는 자 if 주어 head pp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되죠. 이 head는 조동사역을 하기 때문에 조동, head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오니까 결국 이렇게 되죠. head 주어 pp 이 형태로 나온 것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쉬운 건데 자 head 주어 pp니까 head i head가 아니고 head 주어 pp니까 head i realized how close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네요. 자 내가 얼마나 how close i was to failing 내가 얼마나 낙제에 failing 낙제에 가까웠는지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나와 되니까 d를 쓰면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78번입니다. 자 consider the many new housing developments consider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고려해 본다면 이런 뜻이죠. when이나 if를 넣어서 해석하면 돼 있습니다. considering 이 자체는 틀린 거 아니고 전사 명사 자 또 many new housing. 자 새로운 뭐 정화사도 쓸 수 있죠. 자 많은 새로운 주택 개발을 고려해 볼 때 또 시리 카운슬 시위원회는 프로포즈 제안했습니다. 프로포즈 된. 뭘 제안했냐. a new shopping center 자 새로운 shopping center가 was built 지어졌다고 제안했다고 좀 이상하죠. 문명상 이 프로포즈를 봤을 때 바로 찾아내셔야 되는데 주요 명제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주로 이제 동사라고 했어요. 이런 동사라고 하면 자 됐절 다음에 자 됐은 이제 항상 쓰는 거 잘 알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됐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또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명제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동사 그 중에 프로포즈가 제안하다니까 주요 명제 동사에 속하죠. 근데 꼭 동사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사도 가능하고 또 형용사 이것도 가능해요. 형용사 할 땐 주로 이제 리퀘어링이 많이 나오니까 리퀘어 요구하다니까 요구 동사에 속하는 건데 자 리퀘어링 자체를 아예 외워두는 게 제일 좋아요. 리퀘어링은 형용사 현재 분사인데 이것도 이런 동사 나오면 리퀘어링 대시 나오면 됐절 뒤에서 자 주어 다음에 동사원형 자 요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자 동사 쓰는 내용은 이 사이에 슈드라는 조동사가 생략된 거니까 우리말을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나올 때에만 나올 때에만 동사원형을 써야 돼 있습니다. 그럼 요금자 같은 경우는 제안을 했는데 새로운 쇼핑센터가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 썼을 때 말이 되죠. 자 말이 되니까 이때는 워즈를 쓰면 안 되고 비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어가 주어의 명사가 자 이것이 주어인데 주어의 명사가 쇼핑센터니까 건설, 빌드 하는 게 아니라 빌드가 되는 것 따라서 수동태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비빌트 워즈가 아니고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비빌트 쓰면 정확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문법 리뷰도 마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복습을 해주시고 만약에 외우지 못한 표현 좀 전에 말했던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관력 그 두 개의 믹스한 혼합관석 공식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 아니죠. 오늘 이제 바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바로 외우시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1200제 마지막 강의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